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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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의 직계의 가족분들이 사망하는 경우로 돌아가셔서 사망하는 경우로 봤는데 그럴 때 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자로서 지금 시간이 연륜이 되시면 비방이나 그런 걸 당연히 하실 줄 아는데 애들기들 같은 경우에 아마 분명히 모를 거고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들도 뭐 천년만년 살아주시는 거 아니고 물론 나 역시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신지 14, 15년이 됐으니까 아버님은 30년이 넘었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3년차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음... 남한의 비법이라면 첫 번째로 부모님은 운명하셨다 이러면 일단 법당에 옥수잔을 다 비우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법당에 뚝배기 뚝배기 우리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찌개 그 뚝배기 조그만 뚝배기 3개를 준비해서 소금을 한 줌씩 넣고 그 뚝배기를 펄펄 끓여 그래서 끓는게 식는 순간에 법당에 가운데 3군데에다가 법당에다가 올려놓고 옥수잔을 닫고 옥수잔은 물론 다 비우고 그리고 법당 문 전압문을 닫고 그거를 매일 아침 소금물을 끓여서 다시 그 문을 다시 끓이든 아니면 버리고 다시 새 소금물을 끓여서 올리든 일주일간에 그러면 일단 법당에 따라 드는 부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라면은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천도제 다시 말하면 뭐 진옥이 내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3호제 5일제 됐던 날 진옥이를 해드렸고 또 불가해서 얘기하는 그 49제 그때도 나는 또 진옥이를 해드렸고 3년 탈상되는 날 그 진옥이를 해드렸는데 부모님 우리는 제자들이 제자가 제자의 직계 조상들이 잘 닦여야 제자가 닦이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천도제 진옥이 만큼은 아끼지 말고 꼭 해드리라는 거 내 부모님 내 어머님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극락으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굿은 살아있는 나조차고 하는 거 제자조차고 하는 거 내 조상들이 닦임으로 해서 내가 또 한 번 닦이고 그러니까 천도제는 꼭 필요하고 진옥이는 꼭 필요하고 일단 운명하셨다 누군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그게 부모가 됐건 형제간이 됐건 법당을 일주일간 소금물을 끓여서 올리고 그것만 해도 법당이 아주 맑아져요 그것만 하셔도 될 거야 아 제자분들은? 응 진짜 그 생각하니까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난다 또 짠해지네